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릴 때부터 촉망받던 야구 선수였는데요.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 연습을 하던 중에 그 동료가 휘두르는 야구 배터의 얼굴을 정통으로 봤습니다. 그 사고로 코가 부서지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고 또 두개골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이 튀어나와서 실명위기가 올 정도로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 중상이면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도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다. 뭐 기왕 사고 난 거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작은 일이라도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걷기 연습 얼굴을 다쳤으니까 걷는 거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매일 걷기 연습이라는 기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제 다시 야구선수로 복귀해서 대학 최고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 선수로서의 회복 첫 출발이 뭐였는가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패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전부 A학점을 받았다. 대학을 야구선수로 들어갔는데 그 방치우는 거하고 선수생활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책 제목처럼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지 6년 후 나는 대미선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대학 대표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이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돼서 블로그 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이 대단한 게 그 야구 방망이로 얼굴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조각이 30개 뼛조각이 날 정도로 눈이 함몰된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걸 완전히 전하이복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이런 놀라운 성공의 첫 출발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지저분한 방 치우는 것부터 밤에 쓸데없이 늦게 안 자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거 이 그야말로 책자목 그대로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지금 지난주에 또 스마트폰이 5G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고 굉장히 선풍을 일으킨다는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어디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빠른 거 해가지고 영화나 따옴 받아보고 밤새도록 안 자고 영화나 보고 그 5G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흑원은 안 자고 빠른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 지하철 한 번씩 타보면은 출근할 때 보면은 전부 그냥 인사불생이 돼서 졸고 있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한 번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방 치우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밤에 안 자고 그러는 것부터 조절해서 좀 일찍 자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교육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구구단부터 회라는 거예요. 이 예수 글자의 십자가를 증가하는 이런 고차 방정식 아닙니까? 이게 뭐 의지간하게 설명하고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차원의 방정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전하는 목사일수록 구구단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외워야 되는 구구단 뭐예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교회 커졌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 있는 사람만 자꾸 눈길을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목사들이 외워야 되는 구구단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 미분 적분 풀겠다고 설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무슨 장관 하나 뽑을 때마다 왜 그 앵무새처럼 이게 뭐 이번 정부만의 일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막 슈퍼맨 같은 그런 장관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고 법 잘 지키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법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구구단을 좀 외우는 지도자를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본문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표현은 사도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스를 집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자 로마스 15장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미 당신들 성숙한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고 믿음 좋은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로마스를 썼느냐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뭘 말합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 로마스를 통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그렇게 로마스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당신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 권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 교리를 모르면 언제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야구방망이에 맞아가지고 두개구리 금이 가고 왼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중상을 입은 그 야구선수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방부터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방부터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밤새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만요 오늘 여기 영적 침체에 빠진 분 계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방부터 치우세요 그 방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권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 번 확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모델 전서 4장 7절 개역 한글로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근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에나브의 성경으로 보니까 연습하라가 트레인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엑설 사이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 아닙니까? 우리는 불받는 게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불받아 뜨거운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라 생각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연습일이 연습 이 설교는 뭐냐?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설교예요 자꾸 설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오류가 많은 인간의 설교, 특히 제 설교 자꾸 듣지 마세요 동기 부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부족한 게 뭐지? 이 말씀이 내게 뭘 가르쳐주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불받은 체험 이거 그냥 자꾸 고장날에 코도처럼 반복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작은 삶 속에서 그 야구 선수가 사고 나고 방 치우는 것처럼 밤에 일찍 자려고 애쓰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도구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드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가 얼마나 요즘 넘치는지 모릅니다 설마 아직도 다운 핸드폰에 안 받으신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받으셔가지고요 그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 앉아서 성경 읽을 만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거 그냥 설거지할 때 켜놓고 두세요 그러고 보니까 5G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5G로 하면 더 빨리 편리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교회의 후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께는 또 독일의 성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게 하겠다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한테 감사하는데 미안하지 그러나 이 정보를 잘 전하는 것도 제가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뭐 가히 뭐 이게 폭발적이에요 이 반응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거 만부를 제가 신청하면서 야 이거 오천부 나갈까 이게 나머지 이거 어떡하지 안 팔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부를 했더니 막 일부 때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 오천부를 더 가지고 2만 오천부지 소화하게 됐습니다 제 목기 17년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개최하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저께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인터넷 서점 있죠 예스24 또 교보문고 또 갓피플닷컴 이렇게 들어갔더니 전부 판매일이에요 지금 종교분야 판매일이 내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썼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감사노트와 드라마 바이브를 가지고 막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제가 감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알죠 사가지고 한 석 줄 쓰고 나머지는 깨끗한 공간이 될 분이 태반이라는 걸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막 이게 막 붐이 일어나고 막 2만 오천부 팔리고 1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습관을 드리는 습관 꾸준하게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할 때 막 지난주에도 너무나 여기저기서 고마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 통하네요 감사 일기로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죠 한 달만 지나면 다 원래로 돌아갈 분이 거의 한 3분의 2는 될 거예요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도구가 있었고 드라마 바이블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가정 예배가 심플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피기도 하고 주기도 문으로 마쳤는데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 가정에 그건 아예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개 이렇게 종땡땡 치면 침이 나오듯이 어릴 때부터 눈 떠지면 잠도 들겠는데 성경도 반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 신앙적인 습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습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이 감사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책을 한 이만큼을 구입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책 중에 한 권이 제목이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의 책이에요 저자는 아주 젊은 기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를 설명할 때 성격에 좀 이제 까칠하고 본인이 그렇게 설명해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계속 힘들고 부딪히고 그리고 또 뭐 밖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집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날 자기 엄마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엄마가 자기 이름에다가 이름을 안 쓰고 싸가지 이렇게 써놨더래요 오죽 그 엄마 속이 답답했으면 딸을 그렇게 썼겠냐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남웅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백감사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이 백감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100개씩 감사거리를 쓰다가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까칠한 아가씨가 무슨 결심을 했느냐 대단한 자매에요 이 사람도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썼습니다 저희도 이제 두 주 뒤에 고난주간에 100감사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거든요 제작을 해놨는데 전교회적으로 100감사 쓰게 할 거예요 써보세요 하루에 100개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한 거예요 왜 이 무리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냥 뭐 좀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체질을 바꾸겠다는 결심 아닙니까? 100일 동안에 100감사를 쓰고요 전 진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자기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 엄마 핸드폰을 어느 날 보니까 싸가지가 지워지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놨더래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문제는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5개씩 쓰는 이거라도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체질화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 맨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이게 다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뒷모대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드라마 바이벌로 말씀을 듣는 연습부터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다섯 개씩 하나님께 감사를 기록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나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곤면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시야 이거 확장해야 되네 시야를 확장하는 거 바울이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 아느냐 내가 당신들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이유를 하나 밝혔고요 그리고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왜 썼다고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간격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이 십자고로 날 구원해 주셨나 담색 도상에서 그 포악하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바울이 귀하지만요 바울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자기 내면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이거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다 그려놓고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의 위대함이 뭐예요? 담색 도상에서 받은 은혜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 사명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 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그냥 좋자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사명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 담색 도상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정 9장 15절 죽겠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늘 담색 도상에서 자격 없는 자를 만나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산불로 그렇게 그냥 막 와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그 속초에서의 산불 소식을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감산노트 이건 어차피 수익금은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을 위해 쓰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게 2만 5춘부가 나갔으니까 이게 인쇄가 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번에 산불 나신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지만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산불 헌금 이렇게 써서 헌금해 주시면 이거를 딱 모아가지고 그분들 복구하는 데 격려가 되는데 이 헌금을 좀 쓰고 싶거든요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시선을 넓혀야 돼요 시선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로마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감격이 지금 물고가 어디로 흘러가고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17년 동안의 구호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너무나 멋진 구호로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구호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지난주에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책도 아주 신간입니다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20대 젊은 자매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케냐에서 지낸 500일간의 선교 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 20대 젊은 자매가 놀랍게도 케냐 나이로비로 자원해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역을 펼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글로 묶었던 묶은 책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저는 정말 근래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책이에요 이 젊은 저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 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이 딸이 케냐 선교를 간 동기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그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부끄럽지만 난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을 잘 못했습니다 너의 인생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아빠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 20대 가장 소중한 젊은 날을 1년 3개월 그런 케냐 아프리카에 연약한 자들을 선교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자기가 보내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엄마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의 평생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왜 할까요? 모두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모님이 자기 딸한테 바랬던 이 삶을 우리도 자각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게 선교주일이에요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혀 차면서 쩌쩌쩌 안 됐네 우리는 불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산불 소식도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독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요 이제 이 귀한 딸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고 하니까 망감이 교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는 그 밤에 그 딸에게 쓴 편지가 그 책에 소개되는데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내일이면 네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뒤척이게 되는구나 1980년 빌리그레안 빌리그레안 목사님을 주강사로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라는 엄청난 부흥회가 열렸단다 그때 엄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약간은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엄마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 가면 제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만약 제 자녀라도 못 가면 평생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꿈을 계속 키워가던 엄마는 대학교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중복기도 모임을 가게 되었어 그 모임에서 아빠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선교는 아픈 손가락처럼 늘 엄마의 마음 안에 있었단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꿈꾸며 기도한 지 37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땅 케냐로 선교를 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단다 엄마가 밟고 섬기고자 했던 그 땅을 가는 내 딸 다 해야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내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만나는 그 땅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려면 이 편지를 읽는데요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목사로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남편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40일 금식기도로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금식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면서 계속 어린 저에게 어머니가 주입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리셨지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는 누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네가 그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이 촌놈인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먼 곳을 바라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모로 말미야만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모님이 쓴 편지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네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네가 만나는 그 땅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의 잘못이 뭐예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내 자녀들을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17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픔은 늘 있었지만 오늘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는 우리 젊은 애들을 작은 방에다 가둬놓고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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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가지고 편애하고 성적 가지고 차별하고 성적 가지고 될 생 부르는 놈 안 되는 놈 지 마음대로 판가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네가 비록 이 세상의 평가로 말미야만 작은 방이 갇힌 것 같이 돼버렸고 네 꿈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작은 방이 갇힌 창문조차도 작은 그런 상황에 던져줬다 할지라도 기억하거라 그 작은 창문 사이에서도 하느님의 넓은 세계를 네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는 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저한테 고맙게도 책도 선물해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책은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게 시판이 돼요 그걸 제가 당겨서 그 책을 보고 이 설교에 하나님이 재료로 쓰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제게 그 책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메일로 보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다해 성교사는 그 자매입니다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 반다해 성교사는 하바드 교육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무사한 일주의와 현실 속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저자의 외침이 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그냥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오직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얘는 고3 안 했습니까? 얘는 한국에서 입시생 안 했습니까? 그 아빠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더니 하바드 교육대학원 입학허가가 나왔댑니다 내일부터 이제 막 엄청 이제 교육이 너 그 케냐로 가라 케냐로 가서 한 1년 3개월 있으면 하바드가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이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세상이 너를 작은 창문 있는 방에 가두어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하자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성교주일인데요 여러분 단기 성교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린 놀라우신 하나님 이 책은요 진짜 제가 강추해요 사서 보시고요 이 책의 저자의 아빠가 그 딸에게 했던 이 말 단기 성교의 경험, 옥합을 깨트린 경험이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남은 삶을 성교적인 삶 헌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그 아이가 1년 3개월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결단할 때 이렇게 용기를 주며 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면 교회 마당을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국내 성교, 해외 성교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시선을 더 넓혀나가요 발은 작은 습관을 들이는 방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눈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걸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예수 믿는 가정의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불행하게도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뇌졸종으로 쓰러져가지고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정신은 멀쩡한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유일하게 왼쪽 눈만 근육이 움직여지는 절망을 당해가지고 이거 눈 끔벅끔벅을 신호로 만들어 책을 한 거 썼다 그랬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게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눈 끔벅끔벅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나오고 8일 만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원통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영광도 못 보고 고생만 하고 참 이분도 참 그러나 그 책 맨 끝에요 역자가 번역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고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역자 후기입니다 1997년 3월 셋째 주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은 프랑스 전 서점에 일제히 깔렸다 저자는 자기만의 필법으로 쓴 자신의 책을 그의 소중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8일 뒤입니다 1997년 3월 9일 장 도미니크 포비는 옥죄던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자유로운 그만의 세계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역할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 껌뻑껌뻑 하는 걸 신호로 만들어 그 놀라운 책을 만들고 맨 끝에 이 한마디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책 출간 8일 만에 심장마비로 인생을 끝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2019년 대한민국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렵니까 또 어떻게 죽으실렵니까 오늘부터 작은 습관 만들기로 시작해서 비록 내 볼품없고 초라한 창이랄지라도 이 창 너머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분처럼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역할이 다 끝나고 8일 만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이 귀에 쟁쟁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중국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국분이 쓴 찬양이고 또 중국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군 여신에 온 민족과 열망 온 민족과 열망 주의 빛이 영원히 고좌에 계신 왕께 고좌에 계신 왕께 이 찬양을 중국 성도들이 부른다고 그들이 만든 고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요 지난주에 내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최근에 넉 달 사이에 세 곳의 유명 지하교회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유명 지하교회가 수천명씩 모입니다 그 유명 지하교회가 지금 폐쇄를 당하고 그리고 원래 구금된 중국 내 기독교도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한댑니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내가 금방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고쳤습니다 큰일 난 일 아닙니다 중국 당국이 교회 문 앞에 못을 박아가지고 출입 검진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뭡니까? 그렇게 뜨겁게 뜨겁게 주님 앞에 지하교회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못 오게 하면 그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가지고 중국 전역으로 영향력 있게 복음을 퍼뜨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탄압하는 그 상황에서도 현재 중국 기독교인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누가 막습니까? 교회는요 그저 평안하고 잘 지내고 막 이렇게 그냥 고급 인력이 분당 우리 교회만 몇 명씩 모여 있는 이게 흩어질 줄 모르는 이게 변질의 불씨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좀 문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헌신된 성도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간 민들레 홀씨가 되면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중국 교회를 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현실에 너무 배불러 우리 찬양 다시 부를 때 그들의 고백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이게 그냥 미워하려고 쓴 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겪는 일 아닙니까? 지하교회가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그런데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올 연초부터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 이 작은 창이지만 이 창놈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고 특히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것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가사 하나는 주목하고 소원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힘있게 선포하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꿈을 꾸며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당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 비난처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당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에 온당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당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주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패배의식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된다 우리 교회는 안된다 한국계 어렵다 이거 다 깨트리고 아버지 그 작은 창문 너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열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두 가지를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작은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수는 습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느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때를 졸금하고 되돌아보며 감사공제에 그것을 옮겨주면 습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 아버지 내 삶은 열악하지만 그 작은 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하는 화가 일어납니다 시야가 더 넓어지고 시야가 더 멀리 내다보고 넓어지고 바로 조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은 열악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찬문도 모아있는 넓은 생생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님 그것을 꿈을 꿀 수 있는 열정과 비참이 우리 마음과 내로되어 죽을 생겨지는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가장 못난 가장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섯 동안의 우리 성도리대 삶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허리 태져버린 참 먼지가 많이 낀 창문이랄지라도 그 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주먹에 힘을 지고 삶 속에서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